전세계 사람들 테슬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의 얘 때 얘 혼자 때문이에요 대부분 얘 혼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테슬라랑 메타랑 다른 이유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다른 이유 테슬라랑 애플하고 다른 이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뭐가 틀린지 지금 보려면 이게 있어요 메타는 하락을 해도 되고 엔비디아도 하락을 해도 돼요 애플도 심지어 하락해도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해도 돼요 근데 왜 테슬라는 하락하면 뭔가 문제가 있냐면 2020년부터 대세상승 코로나 기간 동안 올라갔을 때 이 테슬라의 생태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생태계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겁니다 메타는 테마주죠 테마주처럼 돼버렸죠 메타버스 엔비디아도 약간 코인 테마에 엮여있죠 그래픽카드가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코인에 달려있고 애플은 독자 생존이고 혼자서 나홀로 MS도 자기만의 고유 비즈니스가 있고 근데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2020년부터 대세상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세상승을 만들 때 이걸 견인한 게 2차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건 한낱 테마로 볼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2020년부터 2년간 거의 10배, 20배, 30배 오른 테슬라는 주도 섹터였고 2차전지 생태계를 만든 장본인이라서 얘가 빠지면 시장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애플은 그냥 혼자 빠지면 돼요 차라리 엔비디아도 혼자 빠지든가 말든가 근데 테슬라는 이래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대세상승의 한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도 테마고 이런 애가 빠지니까 시장이 작살 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박살이 나고 안 나고가 만약에 애플이나 그런 MS 같은 게 빠졌어도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안 빠지고 버텼더라면 시장이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면이다 지금 제가 테슬라 몇 개 갖고 왔는데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더 빠진 건 맞는데 사실은 어제 그제 빠진 것들 요 근래 빠진 것들 보면 상하이 공장을 중단한다든가 상하이 공장을 잠깐 중단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게 아닌데 트위터 악재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트위터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트위터 인수한다는 게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이 비는 테슬라 한 종목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더 강범위하게 보면 테슬라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치면 시총의 상당 부분이 얘가 업종 내 대표주기 때문에 아 이게 박살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망가질 수도 있다 그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 포함해서 뭐 그렇게 보고 지금 이게 계속 빠지는 게 여기 기사에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400불이 고점이에요 한 410불 정도 돼요 지금 고점이 근데 여기에 반토막이 200불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해외분들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서학개미들이 아직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데 뭐 물타기에서 더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 하방세력이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데 원래 주가는 내려갈 때 개인이 많이 삽니다 대부분 물타기도 많이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를 저는 이제 매수 우위로 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를 타파하려면 일단 트위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자기가 전문 경영인을 찾아야 되고 둘째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야 돼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든가 자사주 소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액면부나 이런 거 무상증자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굉장히 큰 메이저의 투자입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 기사도 갖고 왔는데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계속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돌뱅이 말고 여기서 말하는 메이저 투자는 뭐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에 뭐 국부펀드가 와서 아니면 뭐 손정이가 온다든가 이렇게 메이저가 투자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거나 중국에서 무슨 어떤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소리 제가 좀 전에 매수 우위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매수가 낮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 방송 때 80불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80불 본다고 해서 80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은 이건 어디까지나 맥심 80불이고 그럼 지금 벌써 110달러 됐으니까 이제 플러스 뭐 30불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리 물려서 들이대야지 80불 가면은 여러분들이 안 삽니다 또 아 왜 110억 하던 게 80억 됐지? 그럼 집을 안 사요 또 불안해서 떨어질까 봐 왜? 분위기라는 게 지금 하방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야 돼요 그냥 그날로 언론에서 떠들어줄 겁니다 생각보다 테슬라 쪽이 괜찮다 분명히 분위기 쇄신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죽여버리면 나스닥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머스크도 이제 더 이상 테슬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트위터에도 빨리 손을 떼고 혹시 몰라요 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트위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50만 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미친 메이저가 갑자기 트위터 내가 샀게 이러고 근데 그런 거는 좀 희박하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트위터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냥 얘가 눈이 돌아가서 산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격언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졌다는 게 가장 큰 호재고 그럼 여기서 말했을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테슬라 밸류가 아직도 굉장히 고평가야 이럴 수 있는데 주식은 그런 논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400불 때 왜 그때는 못 봤어요 그때는 퍼 100배 1000배 줘도 되고 지금은 30여만 줘도 비쌉니까 그때는 1000배 논리로 갔으면서 이미 고점 대비 주가가 싸졌다는 얘기는 호가가 그만큼 내려와야 했다는 거죠 호가가 얇아지고 내려왔다는 거는 더 이상 위에서는 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물려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매도는 매도 우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긴 누가 좀만 들어 올리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증시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밸류는 아직까지 비쌀지 몰라도 2차전지 밸류 10년치 다 땡겨온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지만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한 번쯤 들이대도 괜찮을 가격 구간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억짜리 집 여러분들은 100억, 90억, 80억 이거 깔고 눌러 앉아 계시면 올라가요 계속 죽는 주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테슬라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시정 잡배 주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셨죠 이곳은 아멘